오늘 여기 부담스러워 엄마, 그거 감기 걸려야지! 왜? 맛있어 맛있어 그거 더 먹어 맛있다구 더 먹으라고요? 알쇼 안 매워 아 그런거 자 리연이 잘 먹고 있는데 봐봐 리연이 먹어 먹어 그렇지 맛있어 맛없어 맛인데 망고 망고 맛인데 여보 잠깐만 혜리 혜리 먹어봐 혜리 여기 있어 여기 하나 앉아봐 야 저 소스가 너무 맛없다 물소스 저거 양념 맛있어 혜리 먹어 혜리 뭐야 이거 아니 아까 그거 손으로 아까 묻었어 일단 먹어 어때 응 뭔 양념 오 양념 맛있어 멸치 액젓 같아 그래 그거 왜 발라먹는거야 맛인데 그 진리연아 그 진리연아 난 맛있는데 맛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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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맥 Depois gemtrinc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